광주은행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3대 주주로 참여합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은 광주시가 483억 원으로 1대 주주, 현대차가 437억 원으로 2대 주주, 광주은행이 3대 주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은 이달 중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말에 착공해 오는 2021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